동아리 하이똥으로 바쁜 미라이에게 아이돌이라는 꿈이 생겼습니다. 해장에서 만난 모가미 시즈카라는 소녀와 함께 아이돌이라는 꿈을 품은 미라이와 그녀의 손을 잡은 시즈카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뜬 시작부터 약속에 지각할 위기에 처한 미라이, 분비는 영내를 전력질주할 때 한 남자와 또다시 부딪히게 됩니다. 많이 익숙한 만남이지만 바쁜 미라이는 사과만 하고 그 자리를 뜨네요. 바쁘게 달려 도착한 약속 장소, 그곳에 진지한 시즈카와 만나며 2주 뒤에 있을 오디션을 위한 연습이 지금 시작됩니다. 번화가의 어느 카페, 이브키 츠바사와 이 남자, 푸르소는 데이트, 아니 업무 미팅 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돌을 왠지 귀찮고 힘들어서 실었던 츠바사지만 저번 라이브를 통해 흥미가 생기고 왠지 즐거울 것 같아서 하기로 결정했죠. 그녀의 수락은 이미 책략사였던 이 남자는 전부 이상하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누라난 것 같았지만 뭐 스카우터도 받았고 가족들과 친구들도 응원해주니 해보기로 결심한 츠바사. 반대로 왜 자신을 선택했냐 물어보자 그녀하고 처음 만난 쇼핑몰 패션쇼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츠바사를 보고 바로 팅하고 와서 스카우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말갈량에 귀찮은 건 싫어하지만 이렇게 서른다섯 번째 멤버로 들어오며 이제 다음은 마지막 오디션. 나무꽃 프로득션의 새로운 프로젝트의 시동도 코압. 치프와 사장님의 기대감에 어깨가 무겁고 아직 그녀들의 비전이 보이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하기로 한 신입. 왠지 떠남기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이 남자의 손에 지금 합격한 서른다섯 명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하나 앞으로 나아가는 소녀들. 먼저 들어온 일곱 명의 시작으로 각자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자리에서 꿈을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직 시작이 미숙한 이둘 미라이와 시즈카 서툴고 하나도 안 맞는 안무에 따로 놀은 퍼포먼스는 아직 갈 길이 머네요. 처음에는 길거리의 사람들은 흥미를 보이지 않고 못하는 안무에 놀린 거리였지만 열심히 한 결과 점점 안정적인 퍼포먼스에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시간까지 연습한 두 사람 시즈카는 이제 학원에 갈 시간이라 돌아가야 했습니다. 노을도 예쁘고 내일은 맑을 거니 분명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미라이의 긍정적인 말에 시즈카는 힘을 얻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흘러 오디션 당일 흥분한 미라이는 정방 조시도 안하고 앞으로 뛰어갈 때 이걸로 세 번째 충돌 하지만 아직까지는 몰랐습니다. 접수를 마친 후 인솔에 따라 먼저 면접부터 보게 되는 두 사람 안내에 따라 면접실에 들어서자 아까 홀에서 부딪힌 남자가 있었습니다. 여태 만난 이 남자가 관계자라는 걸 안 미라이는 당황하네요. 긴장되는 가운데 시작된 면접 결과는 별로였습니다. 미라이는 미라이 했지만 시즈카는 긴장에서 반 이상도 말하지 못했다네요. 5호는 무대 오디션 3인 1조로 보는 오디션이지만 마지막 미라인의 조만 한 명이 결석하여 두 명이 상태 작은 꼬마 친구가 자기가 대신 올라가 줄까라고 이야기하자 번뜩한 포도서는 누군가에게 전화하니 같은 14살인 이브키츠 바서를 호출합니다. 그녀는 스카우트 멤버라 가제곡을 모르고 있었지만 잠깐 영상을 본 것만으로 이미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합격한 자의 실력이라는 것에 놀라면서 긴장하는 시즈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바로 3명의 차례가 오고 마지막 멤버로서 스테이지에 오르기 직전 이전과 다르게 현장했던 멤버와 1기생 합격 멤버들이 한 명씩 자리에 앉으며 허들은 더 높아졌습니다. 긴장하는 시즈카 미라이는 그런 시즈카의 손을 잡고 무대 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시작된 가제학곡 라타타 2주간 갈고 닦아서 그런지 두 사람은 무난하게 호흡을 받쳐 잘 진행되었지만 시즈카의 파트가 오자 연습 때랑 다르게 박자와 안무를 놓치고 허둥대며 표정도 점점 어두워집니다. 회장은 순식간에 차가워지고 시즈카는 점점 머리가 새하해지며 그저 둘의 안무와 노래를 쫓아갈 뿐 이대로 될 수 없는 건가? 끝인가 하며 좌절할 때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미래의 소리 그리고 등을 밀어주는 두 사람 미라이의 응원에 힘을 얻은 시즈카는 아까랑 다르게 자신의 파트를 잇는 힘껏 틀리지 않고 불러냅니다. 불안전했던 그녀의 안무는 안정을 되찾고 세 사람은 더욱 힘을 합쳐 마지막까지 노래를 불러내며 그녀들의 무대에 빠지는 객석의 모두 하이라이트에 다가갈수록 그녀들은 빛나더니 마치 빛나는 무사히 빛나는 별무리처럼 3명은 아니 39명은 있는 힘껏 빛을 냅니다. 노래를 끝마치자 회장에 있던 멤버들 그리고 구경훈 올스타 멤버들은 그녀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비전이 안 보였던 그는 이 3명이 보여준 백만별들의 반짝임 가슴 뛰는 고동을 보게 되며 드디어 그녀들의 빛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합격한 두 사람은 36번째, 37번째 멤버로 파이팅하게 됩니다. 며칠 후 세 사람과 프로저를 강변두리로 부른 사장님 타카기 준지로가 그녀들을 여기로 불러온 이유는 이제 곧 시작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3명의 무대를 보고 비전을 찾은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명 밀리언스타즈를 발표하고 지금 이곳에서부터 프로젝트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들이 서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허업의 반위네요. 드디어 아이돌이라는 세계의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간 3대장 이번 편은 세 사람이 처음 만난 스토리도 메인이지만 가장 중요한 갈란 포인트는 시즈카의 심리와 현재 노예는 상태 그리고 그녀가 꿈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이야기가 메인 스토리였습니다. 시즈카는 중학교로 졸업하기 전까지만 아이돌을 한다는 조건으로 현재 아이돌을 하고 있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엄하다는 설정과 아이돌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설정을 애니에서는 잘 보여주며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엄함과 압박감이 그녀에게 있어서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지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1화에서부터 그녀의 아버지가 아이돌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과 아이돌에 대해 이야기할 때 현실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보일 때 아버지의 모습을 회상할 때부터 그녀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감정적으로 보여주었는데 이하에 와서 그녀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지를 더욱 어필했죠. 그녀에게 있어서 엄하고 꿈에 대해서는 어린아이 장난이라 생각하는 아버지의 모습 물론 장례를 생각해야 하는 중학생인 만큼 그녀에게 현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직 꿈과 장례에 대해 고민하고 예민한 사춘기인 아이한테 생각보다는 현실적으로 행동하려는 압박감과 직접 무언가에 도전하기 전에 맞고 통제하는 모습은 여러 부분에서 성장을 막는 모습이라고도 생각하기에 복잡한 감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시즈카는 미라를 만나지 못했다면 결국 꿈을 생각하거나 무언가를 도전한 것 자체를 포기하지 않았을까도 생각이 드네요. 아이돌은 그녀에게 있어서 어릴 때부터의 꿈이지만 아버지는 어린아이 같은 장난이라며 그걸 부정했고 꼭 참으면서도 속으로 아이돌이라는 꿈을 키워왔지만 그런 부정에서 꿈을 적고 포기해야 했던 시즈카 앞에 나타난 미라이 미라이가 없었다면 시즈카는 아이돌이 될 수 없었다. 시즈카에게 있어서 미라이는 진짜 그녀의 미를 열어주는 존재라는 걸 잘 보여주었습니다. 오리션 중에도 떨어질 것이라는 공포 속에 보이던 아버지의 그림자에도 미라이가 내민 손과 그녀들이 밀어준 손이 있었기에 끝까지 할 수 있었고 포기하지 않았기에 그녀의 1호편이자 그녀의 단짝으로서 미라이는 진짜 시즈카에게 중요한 미래고 동시에 시즈카가 포기하지 않는 원동력적 역할로 앞으로도 계속 잘 이어가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즈카의 갈등 속에서 선보인 오디션 무대 여기가 가장 시즈카가 아이돌으로서 시작할 수 있는 이야기를 잘 보여준 장면이자 동시에 세 사람의 이야기의 시작을 가슴 깊이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세 사람 특히 치바세는 그날 처음 만났기에 접점도 화합도 없었지만 미라이와 함께 시즈카의 등을 밀어주고 동시에 해장했던 모두에게 이 3명이 보여준 밀리언스타즈의 미래 그녀들이 하므로 밀리언스타즈의 완성이자 밀리언스타즈의 미래라는 것을 보여주며 동시에 39명의 멤버들의 빛나는 고동을 느끼게 해주어서 보는 내내 엄청 감동받았습니다. 이 오디션이 2화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즈카는 미라이 덕분에 아이돌로서 가능성과 꿈을 이루기 위한 원동력이 생겼을 뿐 아직 애니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시즈카의 설정이 중학생 동안 아이돌 활동을 해야 한다는 조건은 아직 유효하며 결과를 대지 못하면 절대 아버지의 마음을 돌릴 수 없기에 후회의 얘기에 또 중심으로 달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가 되면 미라이랑 츠바사가 또 엄청 갈등할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내가 떨리네요. 스토리 외적 이야기를 하자면 2화부터 본격적인 오디언 스토리다보니 일부 밀리언 팀 멤버들이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설정상 1기 학교 멤버인 7명 다른 2기생 멤버들은 아직 연수생 단계지만 그녀들은 중간중간 작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언급과 먼저 들어온 선배라는 말에서 왠지 극장판대가 생각이 나네요. 그 외에 이번 편에서 등장한 밀리언 멤버는 우미, 모모코, 코토와 코노미 그저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로만 나왔지만 모모코가 그녀들의 상황을 대변해주는 말을 해주었기에 아직 정식적인 활동 자체를 하지 못하는 그녀들의 답답함을 대변해주는 역할도 해주었습니다. 거기에 팬서비스 요소로 잠깐 등장한 올스타 멤버들 전원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딱 중요한 멤버인 하루카, 치아야, 미키, 그리고 리츠코 대사는 아예 없었지만 마지막 빛나는 장면을 그녀들이 봤기에 2화에서 그녀들의 역할은 전부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올스타 등장이 적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밀리언이는 밀리언스타즈가 중심이고 작중 설정상 올스타 멤버는 투어 중이기에 작중에서 엄청 바쁘다고 합니다. 등장이 적은 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도 짧게 나오고 짧게 조언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웃긴 장면은 애니는 아직 시어터 자체를 건설 전이라는 점입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웃기고 충격적이며 동시에 이 사장이 얼마나 말뿐인 인간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마무리였습니다. 그럼 이번 2화 리뷰 여기서 마치고 전 3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